이강희 선수의 파리생제르망 이적 이후 불붙은 포지션 변화에 대한 루머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기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이강희 선수. 지난 시즌 나리가에서 좌우 측면 공격수로서 아센시오보다 뛰어난 활약을 펼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프리시즌과 리그항 1라운드에서도 그런 포지션에서 활약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이강희 선수의 포지션 변화에 대한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영입되는 선수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강희 선수의 포지션이 중앙 미드필더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현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르파르지행에서도 이강희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으로 합류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의 측면 공격수 자리에 영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덴벨레가 파리생제르망 행으로 결정되었고 은바페는 영입은 아니지만 사실상 잔류를 확정하면서 측면 공격수 자리에 주전급 선수 2명이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강희 선수의 포지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생제르망의 중앙 미드필더로서 활약할 이강희 선수를 기대해볼 만한 시기입니다. 함께 미드필더 포지션에 합류할 우가르테 에메리, 다닐루 비키냐, 파비알루이스 솔레르와 함께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파리생제르망이 새로운 미드필더 영입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희 선수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찔한 전선의 전개가 무대 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파리생제르망 PSG의 최전방에는 강력한 트리플 어택으로 곤살라무스, 은바페, 덴벨레가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이강희 선수는 폭넓은 범용성을 가지고 있어 오른쪽 측면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덴벨레, 곤살로, 그리고 은바페를 최전방 3톱으로 놓고 본다면 지난 시즌의 이강희 선수의 활약은 그들과 비교해도 절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강희의 다재다능한 능력, 즉 양측면과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그의 능력 때문에 PSG의 전술적 선택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영입의 끝은 아닙니다. 파리생제르망은 최전방의 무한과 측면의 바르콜라를 포함한 추가적인 선수들을 영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은바페, 덴벨레, 곤살라무스를 포함한 3명의 선수와 아센시오까지 백업으로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더 추가적인 선수들을 영입한다면 공격 라인업의 로테이션은 더욱 다양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기본적인 3톱 공격 라인에 더해 덴벨레가 주전으로 나서게 될 것이며, 곤살로와 무한히 영입된다면 그들이 경쟁하게 될 전망입니다. 파리생제르망의 왼쪽 라인에서 활약하고 있는 은바페는 언제든지 경기에 나서 놀라운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바르톨라라는 다재다능한 선수의 등장인데요. 이 선수는 오른쪽 라인뿐만 아니라 왼쪽 라인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바페가 경기에 나서지 않을 때는 바르톨라가 왼쪽 라인에서 빼어난 활약을 펼칠 수 있습니다. 바르톨라는 다양한 포지션에서 빛을 발하며 팬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은바페와 바르톨라 두 선수가 어떻게 파리생제르망의 왼쪽 라인을 주도하게 될지 매우 기대됩니다. 이들 선수의 탁월한 경기력과 협력으로 파리생제르망의 왼쪽 라인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코티는 스포츠 현장에서 파리생제르망 PSG 이 그 독보적인 전략을 적용하며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를 강타하는 덴벨레는 양측 면에서의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유연함을 지니고 있으며 PSG의 현재 전략은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무려 6명의 스타 선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유연한 포지션 전환 능력은 그를 더욱 소중하게 만들며 파리생제르망의 전술 안에서 그는 중앙 미드필더로의 출격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스포츠 월드는 한 가지 소문을 던져왔습니다. 베라티가 네이마르 이후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릴랄로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베라티가 유럽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는 이전에 보도와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파리생제르망은 젊고 역동적인 선수의 스쿼드를 추구하고 있으며 베라티의 이적 후 그들의 미드필더 라인은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파레데스와 헤나투 산체스의 영입으로 중앙 미드필더 라인은 강화되었지만 아직도 그들의 로스터는 충분히 보강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PSG는 이강인, 우가르테, 에메리, 다닐루, 파비알루이스, 솔레드와 같은 스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무장하였지만 여전히 볼 컨트롤과 패스 전개에 능한 선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리생제르망의 미드필더 라인에서 이강인 선수만이 독특한 유형의 선수로 남아있습니다. 파리생제르망의 미드필더 라인을 살펴보면 우가르테 선수는 이번 시즌에 활약하지 못했지만 본래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공을 소유하는 것에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일로 페레이라 선수도 볼을 다루는 능력이 없는 선수는 아니지만 중앙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번갈아가며 활약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볼 소유에 있어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능력과 기량은 파리생제르망의 미드필더 라인에서 돋보이게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의 능숙한 볼 다루기와 창의력은 중앙 라인에서 필요한 속성으로 작용하여 그를 유일무이한 선수로 만들어줍니다. 이강인 선수의 파리생제르망에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불타는 스포츠월드에서 파리생제르망 PSG의 미드필더 전략이 열려 있습니다. 머과 은드로와 같은 젊은 선수들은 아직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초록삭들입니다. 반면 솔레르는 그 유연한 움직임으로 측면과 중앙을 마음껏 오가며 라인을 가로지르는데 볼 소유 능력은 상대적으로 약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지난 시즌 파비안 루이스와 비키니아의 대대적인 영입은 볼 소유와 탈압박 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었으나 두 선수의 기대치와는 달리 그들의 성과는 약간 부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 라인에서의 볼 컨트롤과 패스 전개 능력은 이강인 선수 한 명에게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베라티의 이적 소문이 불거지면서 파리생제르망의 전술적 공백이 부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파리생제르망이 리옹의 미드필더 체르키를 노린다는 화제. 체르키는 이강인 선수와 매우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양발을 능숙하게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양측면에서 모두 활약할 수 있는 유능한 선수입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와 마찬가지로 왼쪽과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에서도 뛸 수 있습니다. 이 선수는 이강인 선수와 같은 위치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데 이강인 선수처럼 볼 소유 능력, 드리블 능력 그리고 패스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 선수는 프랑스 연령별 대표팀을 밟고 올라오고 있는 선수로서 파리생제르망이 프랑스 국가대표팀의 자원들을 모으고 있는 이적 시장 흐름에 적합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력과 키가 발전하면 이강인 선수와 함께 공존하면서도 경쟁하게 될 자원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파리생제르망에게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이마르와 메시 그리고 베라티가 이적하게 될 경우 중앙 라인에서 볼을 잘 소유하고 전방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주며 찬스메이킹을 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모두 나가게 되는데 이강인 선수만으로는 이번 시즌을 무사히 마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아시안게임과 아시안컵 대회에 출전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리생제르망이 중앙 라인의 체르키를 영입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적 시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선수를 영입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입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부터 약 2주 동안 남아있으며 그 기간 동안 여러 영입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이적 시장이 끝날 때까지 어떤 스쿼드로 구성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현재로서 파리생제르망이 공격 라인에서 과도하게 많은 공격수를 영입하고 있으며 중앙 라인에서는 볼을 관리할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처음의 측면 공격수로 영입되었지만 파리생제르망의 스쿼드 구성 과정에서 이강인 선수가 양측면과 중앙 미드필더로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파리생제르망이 퀄리티가 부족한 중앙 라인에서 이강인 선수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장 3일 후에 있는 리그 2라운드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 3명의 슈퍼스타 앞에서 이강인 선수의 포지션은 어디일까요? 전망은 중앙 미드필더로 가장 확실해 보입니다. 지난 경기를 통해 파리생제르망의 라인 사이 연결과 볼 소유 능력 그리고 패스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그 중심에서 활발한 움직임으로 팀의 밸런스를 잡아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이강인 선수의 중앙 미드필더로서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은 뜨겁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에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지켜볼 모든 팬들의 눈은 그의 발끝에 집중될 것입니다. 다음 경기에 이강인 선수의 발전을 받았습니다. 촬영기자1호